오늘 음식은 닭죽 먹방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정말 맛있어 이게 살이 다리봐 완전 잘 익어서 살이 쏙 빠져요 응 저 SNS 페이스북 합니다 눈 트인 정도 야 김치 먹으니까 박살한다 진짜 블랙스코드도 재밌네 인터넷으로 많이 봤는데 음 등 Shay 음 음 으흑 어흑 으아 으흑 으흑 으으흐은 이 맛은 중반에 특유의 맛이 있어요 정말 맛있어 아 모뉴먼트 밸리 인상 깊게 봤어요?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생방 처음 봐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거 닭죽이에요 어금니 탈출할 뻔했다 아 다가와 닭죽입니다 여러분 대충 먹다가 나갈 것 같아 와 진짜 망할 뻔했다 음 맞다 소금 가져왔는데 찍어먹어볼까요 소금입니다 이거 맛있어 이 그릇 어느 순간 집에 있었어요 이 그릇 어느 순간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신장 맛있다 신장 대추 음 걸렸어 오늘 아침에 먹핀 하나 먹고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음 아 아침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출근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었어 음 아 이 그릇 메이커도 있나요? 이거 저희 어머니가 샀지 싶은데 그 천원샵 있잖아 그 다이소 어 아 아 지금도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 한번 자르려구요 아 나 골죽하니 이게 너무 좋다 음 음 아 저는 진짜 근데 내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못 먹는 거는 커피 커피는 써서 못 먹겠다 절대로 근데 이거는 죽이라서 빨리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? 입에 들어가면 밥알들이 다 녹는데 음 음 음 음 먹는 거는 닭죽입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입에서 걸러냈는데 좀 빡세서 작은 짝땡이 흰 바탕에서는 그나마 잘 보이죠 대추 하나 더 있네 대추가 달달하게 맛있네 근데 실수로 씨앗 씹으면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아 큰일 납니다 아 나 이거 한 그릇 더 먹을까 개인적으로 진짜 맛있다 오늘 게임은 심즈 보고싶다 뭐하실거예요 아 근데 이게 심즈 나 간만에 집에서 한 거예요 아니 게임 방송 해야죠 해야 되긴 한데 왜 애들 지금 공중이야 오우 날개인가 음 음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음 김치를 딱 넣고 아 저 소금은 별로 소금 말고 이렇게 뭔가 걸쭉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담백한 요런 맛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짠 것도 좋아하는데 요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소금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다 넣어서 비벼 먹어도 되겠다 아 됐다 아 손 진짜 예뻐요 아 제가 근데 내가 왜 남자한테 손 입어서 될 일입니까 이거 빨리 성형을 해야되나 아 잠깐만 말이 갑자기 성형길로 가야될 것 같은 그런 느낌? 안돼 성형은 절대 안돼 얼굴에 칼 대는거는 뭔가 좀 가슴이 아프지만 음 아 세상을 위해서라면 아 그래도 하지 않을거예요 와 아 진짜 맛있다 오늘 먹는 음식은 닭죽입니다 아 짜파이티 맛있지 음 음 집에 짜파이티 있는데 아 내일 주말이네 아 그러면 내일 먹방 뭐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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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이잇